자 오늘 이제 이 말씀으로 산상설교의 모든 말씀이 끝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성경을 뒤로 돌려보세요 돌려보면 5장 1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찾아왔죠 그 사람들에게 뭘 했어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해서 계속 설교한 내용이 지금 오늘 여기 27장까지 아니 7장 27절까지 그렇죠 다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 설교한 내용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사람들은 이제 남은 인생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가르친 말씀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참 제자인가 그것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이제 끝나고 28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렇게 돼 있죠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래요 놀랐다 왜 놀랐냐면은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했다 그래요 서기관들이 이제 구약의 일법의 말씀을 가르치던 구약 선생님들인데 그들에게 계속 배워왔죠 이 사람들이 말씀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영적인 권위나 그 지혜나 지식이나 해석의 풍부함이 비교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28절 29절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주의하고 설교하고 적용시켜주고 설교하고 가르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이 이 말씀 속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말씀을 산상설교에서 은혜를 제일 많이 받고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산상설교로서는 33번째 강의니까요 제가 33번으로 나누어서 산상설교로 설교했는데 오늘 이제 산상설교의 마지막 진짜 결론 중에서도 결론 부분인데 오늘 이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의 주제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육신은 있고 살아가는데 백세를 넘기기가 쉽지가 않죠 백세를 넘어서 사는 분도 있지만 크게 드뭅니다 짧은 인생 100년도 살지 못하는 짧은 인생을 살다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수는 언젠간 가겠지 그리운 내 청춘 이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어떤 꼬마가 경연에 나와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그 아이가 6학년인가 그랬어요 관중 속에 있는 연세가 지극히 드신 분들이 다 울고 있더라고요 울고 있어요 언젠간 가겠지 그리운 이 청춘 부르는데 이 청춘이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고 언젠간 가고 여기는 대부분은 상당히 청춘은 다 지나가서 인생의 가을 겨울로 이미 접어들었는데 영원히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이것으로 끝나는데 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그걸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영원한 세상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백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지만 우리의 영원은 내세에 있다 내세에 우린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내세의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제목을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너무 쉬운데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계신데요 전도폭발 훈련을 받아서 전도하면 전도 대상자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질문을 딱 던져요 그 사람에게 깜짝 놀랄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천국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보고 살았는데 내세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보고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푹 던지는 거죠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럼 당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확신하세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번 대답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자 21절에 예수님이 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상당히 놀라운 말씀이죠 상당히 놀라운 말씀이죠 여기에 예수님을 주여 주여 주님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믿고 그 입으로 그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에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 자란 그 인간 예수가 인간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꾸면 야후에입니다 야후에 그 우리 바로 야후에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부 하나님, 성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야후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복음, 성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어떤 훌륭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훌륭한 인간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바로 야후에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신원고백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구원받고 천국백성이 돼야죠 천국에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그렇게 구원론을 배웠어요 어디에서?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배웠어요 자, 한번 로마서 10장 9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씨나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배웠잖아요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기 전에 교회 맨 처음에 오면 새가족 공부 이런 교제를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먼저 배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또 종교개혁의 모터이기도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자,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씨나요 구원에 이른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산상설교는 어렵습니다 이 의미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의미는 너무 쉽죠 의미는 간단해요 의미는 뭐예요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거 이해가 안 됩니까? 의미는 금방 쑥 들어오죠 그런데 뭐가 어려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론과 뭔가 좀 이렇게 충돌되는 것 같은 그래서 좀 받아들이기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하는 이 의미에서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많은 해석가들이 이런 저런 어떻게 좀 로마서와 맞춰서 해석을 해보려고 상당히 애쓰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런 저런 글들 속에 보면 자,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말씀과 좀 상충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여주여하는 자가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야 로마서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보다는 똑같은 말이지만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 천국에 들어간다 할 때 그 동사의 시제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형으로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딱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면 혼란스러워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 내가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성경시절 읽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마태보험을 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오늘 산상설교를 읽다가 깜짝 놀라 산상설교 5장부터 7장까지 읽으면 헷갈리게 돼요 이 사람이 아마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라면 가지고 찾아올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찾아올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행함으로 받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당연히 나옵니다 제가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 산상설교 마태보험 이 부분을 필수과목은 아니고 선택과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교수님 돌아가셨어요 박 저기 정은택 교수님이라고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까운데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 선배님이시고 친하게 지내던 교수님인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자 이제 이분하고 이 산상설교를 공부하면서 논문을 하나 써서 내야 되는 게 학기말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주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가 아니면 행위로 받는가를 산상설교에서 제가 페이퍼로 낸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행위로 받아요 행위로 구원 받는다고 주장했던 모든 사람들은 교회사에서 2단으로 발명이 되었고 특별히 우리 정교교과들은 카톨릭의 중세 구원론 공로주의 우리의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우리 행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구원 받는데 이렇게 가르쳤던 카톨릭의 공로주의를 비판하고 마르틴 루터는 뭘 주장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로 주장했죠 누구나가 아니 구원은 당연히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마태복음과 로마서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상충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한번 읽어봐야 돼요 진지하게 읽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산상설교의 본문과 조금 아까 읽어드렸던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상호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고 강조점이 다른 말씀이에요 강조점 자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과 은혜의 구원을 부정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인간의 공로로 구원 받는다고 주장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교육 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종교교육가들이 카톨릭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사는 데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강조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위로 구원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함으로 받지만 그렇게 어떤 사람이 입술로는 주님 주님 그러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가만히 삶을 보니까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럴 때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태가 사역하던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도 굉장히 많죠 이런 분들이 그래서 마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의 이 산상설계의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어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하는 기준은 뭐냐 입술로 주님 주님 하는 게 아니라 거짓 믿음도 주님 주님 해 그 기준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안 행하는가 이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게 진리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받아요 그러나 저 사람이 정말 마음으로 자기가 믿고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열망과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뭘로 안 달했어요 참과 거짓은 열매로 안 달했어요 열매로 가시나무와 포도나무는 열매가 열리기 전에는 농부가 아닌 사람처럼 구별하기 어렵지만 결국 때가 되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가시나무에는 아무리 기다려도 열리지 않아요 포도나무가 그러나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열리죠 진짜 아니에요 진짜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짜가 많기 때문에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그 사람이 삶을 들여다보면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은 한두 번의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의 행동을 말한다면 우리 다 가짜 그리스 그렇잖아요 어떤 한 번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은 산상설계 문맥 속에서 보면 산상설계 말씀대로 산 거예요 산상설계 그 높은 도덕적 윤리적 그 기준 거기에 따라서 사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 합니다 이게 만약에 어떤 한 번 두 번의 행위를 말한다면 한 번 두 번 그런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너 번 더 졌죠 우리는 다 죄인이고 이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가짜인 거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의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속적이고 습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바울서신에도 술 취한 자 남을 시기하는 자 미워하는 자 욕하는 자는 총 개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술 한 번 안 먹어본 사람이 어디 있고 욕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옥간다는 말인가요? 그럼 구원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도 한두 번의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 신약 윤리를 배울 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래서 습관화된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한두 번의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이따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나 예수 믿는다 그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입술로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 전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상졸기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전혀 모습이 보이지 않아 한두 번의 행동이 아니고 서너 번의 행동이 아니라 아예 그냥 그 사람의 모든 삶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오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변화가 한 번에 확 변하는 건 아니죠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고 그게 1년이 되고 이제 예수 믿은지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점점점점 변화되어야 되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한 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론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입니다 우리 인간의 공로로는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타락한 죄인이에요 이걸 부정하는 순간 안 되는 거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참믿음인가를 보여주는 열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을 벌이는 자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가르친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해 입으로는 그런데 뭘로 부인해요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요 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전혀 그 사람의 삶 속에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행위로는 부정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고백하고 행위로는 뭐는 전혀 아니냐 믿지 않는 거죠 자기가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행위로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 자여 모두 선한 일을 벌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첫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이 야고보소지 야고보소 야고보소 2장 14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니까 믿음이 죽었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죠 그 믿음이 가짜라는 말이에요 가짜라는 야고보소 전체가 이것을 우리에게 크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입으로는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삶이 없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예로 든 게 어려운 형제를 돕는 일을 하나의 예로 들었습니다 어려운 이유식이 있는데 밥도 못 먹고 있으면 내가 먹을 것이라도 좀 나눠서 갖다 줄 줄 알아야지 배고픈데 아이고 배고프세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직접 도와줘야지 가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산상설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삶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 할 수 없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는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인 산상설계 말씀을 배웠잖아요 서른 번 정도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쳤는데 그 말씀들을 받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요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오늘도 또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한 100번은 해야 돼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이제 산상설계를 모를 때는 몰랐지만 배우고 난 다음에는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참 믿음이라면 이 말씀을 배운 이상은 이제 그런 어떤 소원도 생기고 열정도 생기고 그리고 완벽하게는 살지 못하겠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하나님의 법정에 서야 됩니다 그걸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백보자 큰 보자 위에 하나님이 딱 앉아계셔요 재판장으로 재판장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앞에 가서 우리 한평생이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 모습으로 성경은 가르쳐줘요 칭의, 칭의라는 말이 재판용어예요 재판용어 판사 앞에 서가지고 한 사람이 여기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을 유죄 판결을 내리면 감옥에 가야 돼요 형보를 받아요 무죄 판결을 받으면 자유를 얻는 거예요 판사가 유죄 그러면 유죄가 되는 거예요 무죄 그러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칭의와 석죄는 바로 하나님을 판사로 이해하는 거라 그랬죠 판사로서 하나님이 공의의 재판을 하는 거죠 인간 판사는 공의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엉망칠창이에요 인간 판사들은 자기 편견과 생각과 인간 판사를 믿을 수가 없어 재판이 공정하다가 볼 수가 없는 재판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훌륭한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에 조금 더 치울 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재판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깜짝 놀랄 일들이 생각해 깜짝 놀랄 일들이 22절 23절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 이 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그 재판을 봤는데 하나님이 판사로서 우리 앞에 서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딱 보니까 저기 목사님도 와 계시고 저기 그때 유명한 목사님도 계시고 신학자들도 있고 와 저기 중직자들인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분들이 쫙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저분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겠지 천국은 뭐 그냥 따놓은 당상이고 칭찬받겠지 그런데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랄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와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름을 전하는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얘기하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아이고 잘했다 그러지 않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아니 저 훌륭한 목사님 저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어휴 저 유명한 신학자였는데 어휴 저분 굉장히 열심히 교회 막 이랬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래요 왜 그랬어요 이 사람이 무슨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을 쫓아내었고 권능을 행했고 봉사를 많이 했고 그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랬습니까 그거는 칭찬받을 일이죠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래요 이유가 뭡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이기 때문이야 불법을 행한 자들 불법을 행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에 법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법이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걸 축약시켜 놓은 게 산상설교예요 산상설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법대로 살지 않았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 불법을 행한 자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뭐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우리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몸부림 우리가 100%는 살 수 없다 그랬죠 제가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저 자신 역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도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목사라도 신학자라도 직군을 받고 이런저런 일을 했다라도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삶이 없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자기 멋대로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면 알지 못한다면 내가 너를 몰라가 아니라 다 아시죠 우리 주님은 네가 한 번이라도 내 제자인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이 땅에 살 동안 한 번이라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산 적이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죠 23절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자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았어요 첫째는 믿음으로 주님을 내 구조로 받아들이고 내 입술로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법이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고 듣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내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적용하여 실천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에요 한두 번의 행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한두 번은 서너 번은 누구나 죄 질 수 있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라 그러다가도 또 오늘도 죄 질 수 있지만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늘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못 나온다 하더라도 또 집에서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몸부림치는 바로 그 삶의 모습 그게 참 제자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사는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너무나 괴로워서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진짜 회개하고 내일부터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비록 내일도 한번 쓰러지더라도 그렇게 가서도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 믿어 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 주님 주님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도 없고 죄를 지어도 무슨 애통함도 없고 안타까움도 없고 회개도 없고 계속 그런 삶을 일관되게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누구나 누구나 말만 하면 아는 비유로 정신을 확 들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제 이 건축 비유입니다 어제는 나무 비유였죠 열매를 맺는 오늘은 건축 비유를 드세요 우리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셨어요 비유를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는 거죠 머릿속에 지루하지 않게 쏙쏙 들어오게 가르치셨는데 24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집 지을 때 모래 위에다 짓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바보는 없죠 모래 위에다가 거기다 아무리 대리석 제일 비싼 것 같다 이태리 어디가 지금 모르겠네 대리석이 러시아는 목재가 좋을 것 같고 그 비싼 목재를 사도 하여튼 강남에 어떤 게 가면 하여튼 자랑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건 어느 나라에서 가져와서 지금 바깥에서 보기에도 진짜 와 화려한데 하여튼 그게 주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자 막 그런 걸 갖다가 최고급 자재를 갖다가 아무리 싸면 뭐예요 싸면 쌀수록 어떻게 나중에 무거워져서 무너져버리죠 100% 무너지죠 바람만 불어도 무너지고 비만 와도 모래가 이렇게 해서 무너지고 거기 파도가 한번 탁 물결이 오면 그냥 다 무너져버리죠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집을 짓을 때는 반석 위에다 짓죠 기초공사 토목공사를 딱 드내야죠 여기 아파트 짓는데 지하로 7층까지 뚫었어요 지하로 7층까지 뭘 거기다 갖다 놓으려는지 지난번에 설명 들으니까 뭐도 있고 뭐도 있고 하여튼 지하 7층까지 뚫었어요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 밑에가 돌덩어리잖아요 이게 큰 안반으로 돼있어가지고 저쪽 아파트 질 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저쪽에서 한번 꽝 때리면 교회가 펑펑 울려요 금이 좀 갔어요 몇 군데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준비원들하고 체크를 해가지고 나중에 변상을 받을 텐데 쾅쾅 울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반석 도류에다 지었기 때문에 지하를 파질 못했다래요 우리 장모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뚫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같으면 돈 같다는 거 팍 뚫었겠죠 그러면 지하로 한 2층만 덮았어도 좀 공간이 좀 더 많을 텐데 지하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공간이 좀 부족하죠 지금은 이제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좀 아파트 들어오고 부흥하게 되면은 주일학교 교실 예배드릴 때도 부족해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일이 생기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누구나 튼튼하게 해서 져야지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안 무너지고 토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기초공사가 비가 오든지 물이 아무리 세게 빵 쳐도 끄떡없는데 그거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럼 이 어리석은 짓은 아무도 하지 않는데 신앙상활에서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똑같다 그런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결국 늘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모래 위에다가 계속 집을 짓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옆에 섰을 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죠 무너진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싹 들어오잖아요 머릿속에 이제 말씀을 마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산상설교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중요한 말씀은 무엇인가 첫째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님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산상설교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100%가 아니라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진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천국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의 신앙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주님의 제자 진짜 천국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산상설교를 33번에 걸쳐서 강의하고 이 매우 중요한 말씀 너무나 우리에게 절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큰 풍랑이 몰아치면 다 무너져버린다고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산상설교를 배우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믿고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그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산상설교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된 죄인이라서 이 말씀대로 완전히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며 배기하게 하시고 내일부터 또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기 위해 문물 힘치며 애쓰고 힘쓰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